일단 뉴스삼 하나하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 상황부터 이따 다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박병창 부장께서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미국 주장 개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제일 선방을 했는데 그라마도 1.63% 빠졌고요. 그리고 샌드아웃포스 500이죠. s&p500은 2.04 그리고 나스닥이 2.83 거의 3%. 어제하고 상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미국채 금리가 속등 빠르게 올라가면서 성장주의 발목을 잡았는데 어제까지는 사실 다우지수 같은 금리 상승기에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갖는 지수는 조금 오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워낙 금리가 빨리 오르고 임계점이라고 생각했던 1.5% 중반 훌쩍 넘어가는 장세가 시연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는 전반적으로 다 매도가 굉장히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이맘때 정도 되면 항상 거명이 되는 시카고 옵션거래소의 이른바 변동성 지수죠. 빅스라는 게 공포지수라고 부릅니다마는 무려 23.93%가 폭등한 23.25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23.93%가 폭등했다고 하지만 절대 어떤 지수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15레벨을 기준으로 안팎으로 진행되는 게 통상적인 평온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23.25니까 상당히 이것도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문제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도 사실은 1.5%를 장중에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48 수준에서 출발해서 1.56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55를 훨씬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 6월 이후 석 달여 만에 최고치를 어제에 이어서 다시 경신을 하는 1.6%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심각해 보이는 게 초장기물 30년물 금리는 장중에 2.1 넘어갔거든요. 7월 초 이후에 이것도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뭐라고 할까요 경제평론가 증시 전문가라고 하는 게 이제 맷머니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짐 크레이머 될 수 있잖아요. 뭐 어쩔 때는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강한 얘기를 하죠. 사라 그럴 때도 지금 바이 나우 하기도 하고 바로 팔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cnbc에서 증시는 지금 어려운 국면에 있다. 패닉에 빠지지 말고 주식을 팔지 말라가 아니라 패닉에 빠지지 말고 주식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은 패닉에 빠지지 말고. 평소는 그렇죠. 돈 패닉 한 다음에 이럴 땐 버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기승전결인데 패닉에 빠지지 말고 주식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르래요? 아니 이제 짐 크레이머가 그랬다고. 짐 크레이머가. 그래서 어쨌든 이유는 이런 거예요. 공급망 변모의 현상으로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이가 예상보다 더 크고 크게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다 아시는 겁니다만 의회 부채 한도 협상이 여전히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제니 앨런 재무부 장관이 최후 통첩성으로 여야 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내서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다음 달 18일 개 정도 되면 디폴트입니다. 이거 빨리 안 하면 디폴트 갈 수도 있다는 어떤 물론 이런 게 의뢰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첫 해잖아요. 첫 해에 어떤 대규모 재정 부양 책에 대한 줄다리기가 평상시 2년 차 3년 차 하면 이런 이슈가 거의 없어요. 첫 해에 뭔가 완전히 뒤집어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 공화당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게 삿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집값이 계속 많이 오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부동산 가격 지수 중에 s&p 콜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난 7월인데 19.7% 거의 20% 올랐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우리 집값도 많이 올랐죠. 평균 20% 올랐다는 거죠. 네. 평균 20% 오른 거죠. 그런데 이게 1988년도부터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산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산정 이후에 가장 크게 오른 겁니다. 무슨 금융위기 그전에도 크게 올라섰는데 그때는 더 오른 거예요? 월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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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월간.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쯤에 신기록 세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6월 지수였는데 7월 달에 더 올랐다는 거죠. 그때도 제가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애리조나 피닉스 같은 데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주의 시애틀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샌디아고 이런 데들 많이 오릅니다 말씀드렸을 텐데 애리조나 피닉스 지역의 주택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32.4%. 이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피닉스의 좋은 지역에 선호하는 지역은 50% 이상 올랐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집값 폭등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뭐가 오릅니까 렌트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아까 금리 오른다 그러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집값도 올랐는데 모기지 금리가 같이 오르면 어떻게 할까요. 집주의님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두 배로 늘죠. 집을 살 때 돈을 더 많이 빌려야 되고 이자율도 높았다. 그러면 이걸 누군가에게 이전시켜야 되겠죠. 그럼 렌트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의 렌트비는 이런 저소득 근로자들이라든지 중산층 이하계층에는 굉장히 큰 압박이거든요. 우리의 월세보다도 훨씬 더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영향을 준다. 그런데 어제 또 하나 악재가 불거져 나왔던 게 제론 파월 의장이 의회 상원금융위원회 출석 전 서면 자료를 냈는데 서면 답변 자료를 냈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전에 앞으로 몇 달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여기서 헐 한 거예요. 일시적이라며. 계속 일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런데 여기서 완화되기 전에 앞으로 몇 달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뭔가 제론 파월의 말에 대한 신뢰도도 좀 문제지만 뭔가 좀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라는 테이퍼링 이거 더 빨라진다. 강하고 빠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더 금리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을 했던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의회에서 의회에서 이 제론 파월에 대한 아 나 이 사람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그런데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입니다. 민주당이죠. 파월 안 된대요. 대선 후보로 나왔던. 원래 안 된다 그랬어요. 원래 안 된다 그랬는데 공개적으로 연임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사실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이 스탠스를 취합니다마는 발언의 영향력이 있죠. 엘리자베스 워런이. 물론 이제 자네델런 재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백악관 내에 고문들에게 제론 파월이 연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사 표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월가에서는 제론 파월의 연임에 대해서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제론 파월의 가능성에 대해서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 설문해서 나오는 숫자보다 제론 파월의 연임을 원하냐는 설문이 더 많아요. 두 가지를 조사할 수 있잖아요. 가능할까 연임이 가능할까 몇 퍼센트. 연임을 원하냐 몇 퍼센트. 원하냐가 더 많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론 파월의 연임이 만약에 불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여론이 많아지면 여론조사 많아지면 시장은 원하는 바대로 가지 않는다. 원하는 바라는 게 뭐예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제론 파월의 어떤 연준의 정책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특별히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는 굉장히 강한 비둘기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나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론 파월에 의해서 견지된 장세였을 수도 있다. 이런 인식들이 다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재임이 될지 아닐지는 사실 뚜껑 열어봐야 될 텐데 어쨌든 10월 중에 결론이 나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연임 불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어제 미국 시장의 초약세의 한 가지 원인이 됐습니다. 미국 시장 상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박병찬 부장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식과 또 떼려야 될 수 없는 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준금리도 뛰고 신용대출 금리도 또 뛰고 미국 국채금리도 뛰고 다 뛰는군요. 금리가 미국의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씀 어제 오늘 계속 드립니다마는 사실 미국은 아직도 기준금리가 0에서 0.25%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제 얘기가 나온 게 2022년 말이나 그것도 2023년이었다가 좀 당겨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0.5%에서 0.75%로 올렸고 연내에 어쩌면 한 번 더 올릴 거다라는 게 지배적인 관점인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분들의 부담이 좀 늘어난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8개 시중은행의 지난 8월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가 3.07에서 5.92 사이로 집계가 됐는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가면 각 은행별로 상품별 수신 여신 금리가 다 공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각 은행의 상품별로 7월 달에는 3.03에서 5.81이었는데 이게 조금 조금씩 더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광주 은행 같은 경우가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5.92 광주은행은 시중은행이지만 굉장히 소규모 은행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kb라든지 신한하나 우리 nh 이런 데들도 어쨌든 전달보다는 0.04에서 0.73 상품별로 이렇게 신용대출 금리가 올랐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도 좀 오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4%를 넘겼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18개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평균 금리가 3.24에서 5.11인데 대체로 4% 안쪽에서 견지되고 있던 게 이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금융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는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같은 장소에서 가졌는데 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전세대출은 금리를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해온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서민들이 전세자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이제 어제 금융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세자출 금리가 상당히 낮은데 이게 정말 전세자금으로 전세자금으로 실제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봐야 된다. 실제로 전세자금을 해서 전세로 안 가고 전세자금 배출을 해서 집산다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전세 사는 사람들도 당연히 빌릴 텐데 어떻게 구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면밀히 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겠다라고 얘기한 그 미팅이 누구하고 미팅이냐면 정책금융기관장들과의 미팅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스탠스가 우리 이제 금융 감독의 금융 어떤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스탠스가 이게 과잉 유동성이 풀려 가지고 자산별로 이게 버블이 일어나고 그 후유증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한다 이런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고 한 번도 올릴 걸 거의 천명하다시피 했는데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의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을 하시다가 이제 일로 자리를 바꾼 건데 그중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몇 달 전입니다. 금융위원 금통위에서도 다른 금통위원들은 그냥 금리 동결이었는데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소수 의견을 낸 분이 이 고승범 위원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소신이고 또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경제의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신념이 있는 것 같고 그 신념이라는 게 어떤 정책에 그냥 뭐 이렇게 보고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신임이기 때문에 금통위원을 오래 하셨고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나서 하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예년에 어떤 이런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하고는 조금 걔를 달리하는데 아까도 미국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도 그렇고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 주제라든가 시장을 약간 너무 풀어놓지 않는 그런 스탠스들이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이제 그런 거고 이게 아마 전 세계적인 어떤 방향성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연간 2020년도까지는 어떻습니까? 야 경제 금융시장 지금 이거를 옥죄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박살 났고 그전에도 트럼프는 사실은 야 경제는 뭐 기업들한테 금융회사들한테 맡겨놓는 거지 뭘 그리고 나는 밖에 나가서 중국 해 가지고 때려잡을게 뭐 이런 거가 나의 롤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국도 그런 스탠스에서는 이른바 작은 정부에서 큰 정보로 이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 세계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투자에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조금씩 돈 줄을 죄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워낙 이제 뭐 시기적으로도 과잉 유동성을 이제는 더 풀다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잘 소프트 랜딩해서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고 마무리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당면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책 당국자들은. 자 이렇게 두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가요. 9월의 소비 심리가 그래도 조금은 더 좋아졌다. 코로나가 계속 이제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일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추세선을 그리면 코로나가 계속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예년 같으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거든요. 그런데 9월에 우리의 소비자 심리지수 ccsi 한국은행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 이게 전월보다 1.3%포인트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보세요. 차트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2000년 3월 2월을 기점으로 폭락을 했던 거 저거 저게 이제 쭉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동안 쭉 빠지고 있었는데 저게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봤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9월은 의외로 물론 이제 몇 달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조금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코로나가 사상 최대치를 치고는 있지만 백신을 계속 맞고 있으니까 나 활동 정푸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 이맘때 사람 만나는 거하고 지금 만나는 거하고 느낌이 어때요. 일단 다 못 만나고 있었어. 못 만나고 있어요. 그러든지 지금은 작년은 약간 공포가 조금 더 많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걸렸다는 사람들이 이제 작년에 와 진짜 한 명 있다니까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많아. 한 번 걸렸던 사람도 많아. 그리고 뭐 약속 취소되는 것 중에 자가격리해야 된다고 약속 취소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뭐 미팅하는데 오늘 미팅 안 되겠습니다 연락 왔어요. 혹은 뭐 방송하는데 방송 안 되는 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옆자리 자가격리에요. 옆자리가 확진돼 가지고요.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되잖아요. 어떡해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위드 코로나라는 거죠.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사실 우리 정부의 스탠스도 10월 11월인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0% 넘어가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거다. 뭐 그런 거고 예를 들면 북구 유럽의 스웨덴이라든지 또 싱가포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사실 위드 코로나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과 함께 치명률의 어떤 약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저만 해도 사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주사 맞은 지 2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식당에 갔을 때 플러스 원이거든요. 두 명인데 난 이거 보여주면 한 명 추가잖아. 이런 어떤 심리가 조금은 이 코로나에 반해서 역작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심리인데 이렇게 되면 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장바구니 물가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마는 인플레이션 미국도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 이제 실세 금리도 좀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금리의 상승과 이 금리의 상승을 제어해야 되겠다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 3은 세계 뉴스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박병찬 부장님과 함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자세한 내용은 kraoper까지 그냥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